내가 아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것 Santa infected unlock & 내가 도시아 내가 결국 아니야 아냐 어디가 내 맘대로 그 문을 열지마 Nightmare 분카가 매일 밤 대목을 조여 찍어 올라오는 감정을 둘러 눈을 돌리다 둔 니가 보여 나 분카가 매일 밤에 고통에 세워버린 피로 Cause your eyes 들리는 목소리가 잦어버려 하루하루가 점점 조급해져가 거울 속에 비친 모습 깨워 자른 나 어둠 속을 절고 있어 그걸 막지 못했어 날 죽여줘 네 영원을 채워가 내 맘에 남아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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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게 내 목을 졸여와 어리숙한 날 발전하게 겸 걸 알았네 후회의 속에 가질 수 없음 아리오스 너를 안심시키니 준비를 해 매일 밤이 내게 잠깐이 돼 잠자 오늘 늦게 맞으면 해 죽었거나 항상 네가 자꾸 웃으니 나도 괴물이 돼 이제 너도 재어한대 너 아침이 되기 전에 서있어 너를 누가 반복했어 점점 조급해져가 거울 속에 비틀 모습 깨워 다른 나 어둠 속에 찾고 있어 그걸 막지 못했어 날 지나서 내가 원해지러 가 내 맘에 남아갔어 꼭idé ㅎㅎ 으 웃음 내 맘에 잊지 않는 맘 모두 아기야 감당이 뛰어 말 다 아기야 내가 널 뺏어서 진자가 돼 내가 널 뺏어서 진자가 돼 매일 밤 고정도 끝나 이제 일정 답답해 끝나 이제 넌 위사 위협받을 내가 아냐 너로 넌 매일같이 살지 않아 더더 못 참아 이제 이 앤보 아래 두 동굴을 살고 내가 온전한 존재 이 개새끼야 왜 너만 추억을 안받는거야 센터도 맞는데 어? 나이가 많았다고 맞아 나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그런 말 하는겨 그쪽이랑 우리랑 한 살 차인데 괜찮아요 가줘야 돼 내일날 군대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? 어 괜찮아 뭐 9월달에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오라고 영장 날라와서 9월달에 군대 가야 되나 군대! 군대! 안돼 우리 제목 바뀌어 내가 승리해서 내가 군대가 바뀌잖아 진짜 하지마 내가 군대 저 땅에 진짜 곁들이잖아 아 싸웠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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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이 가장 마무리를 드릴게요 하하하하